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장 우리 39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며 핏방울이 같이 되었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갑자기 히트할 테니까 돕네 그죠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나를 넘어서는 기도 나를 넘어서는 기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면에서 나를 넘어서는 기도의 습관 규례 어떤 분들은 루틴이라고 했는데 자기만의 루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또 한적한 곳 밤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역에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또 새벽 미명에 밤에 감남산에 가서 쉬셨다라 그 감남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도 10편 55편 16절 17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니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10편 55편에도 보면 아침 정오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24시입니다 24시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과 초대교회도 보면 제 9시 시간에 정시 기도죠 사등의 심정심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시 기도도 있었습니다 저도 군에 갔다 와서 신학대가 가기 전에 어린이 전도에 비해서 사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22인가요? 3인가 항상 정심시간 되면 강릉에서 제가 사행한 적이 있었는데 가기 전에 간사로 꼭 정시 시간 되면 교회에 가서 성길교회에 가서 기도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금요철 할 때는 대관령 올라가서 산기도 우리 김용규 총문이라는 분 계시는데 그 겨울에 추운데 산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정시 기도 중요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보면 3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정시 기도 중요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가까운 데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김포 살아서 못 나오는데 새벽기도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24시 바울은 에베스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 납니다 예수님도 누가 보면 21장 36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돼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저 같은 경우도 새벽기도 순서 맡으니까 오랜만에 맡으니까 잠을 자는 건지 마는 건지 가장 편안했는데 편안하게 잤는데 뒤에서 내가 끌어당기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그냥 뜯는 세운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항상 깨워서 그래서 아침에는 집중기도 힘을 얻는 행복한 시간 낮에는 많은 무시기도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답을 찾는 기도 밤에는 깊은 기도 치유하는 기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꼭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사역에 있었던 거 신방했던 전도 캠프에서 그런 영적인 상태에 놓고 기도하고 특별히 참여했던 분들 전도 캠프든 미션 홈이든 참여해서 포럼 나눴던 분들을 놓고 다 기도하거든요 밤에 그러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날을 넘어서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의 앞두고선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앞두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 잔이란 말은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네이다 예수님은 인생의 최대 작은 문제도 아니고 죽음이라는 정말로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운명의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앞에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할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예수님이 딱 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나를 넘어서는 기도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나오거든요 저를 보시옵소서 두 가지 나오는지 하나 보면 욕이란 단어가 나오고 시험에 들지 말라는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욕에 빠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도 육신의 한계를 가졌고 흑암 세력과 불신앙과 창세기 3장이 엄습해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번 주에 어떤 평신도 분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움을 많이 겪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해야 돼요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 상태 우상순배자는 아닌데 우상순배자들이 겪는 상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열두 가지 문제의 체질에 빠져있는 내 모습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권세도 주어졌어요 보금도 주어졌는데 상태는 우리의 생각, 체질, 삶의 모든 상태는 불신자 상태라는 거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상처 신분만 바뀌었지 체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맞다 그것을 넘어서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죠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 상태같이 똑같이 이루는 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보면 22장 40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은 사단의 유혹이라는 말은 미혹이잖아요 이번 주 말씀처럼 1미터 앞에 두고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데 선을 행하는 데 낙심하지 말라 캠프 하는 데 낙심하지 말라 지속해라 사회 가는 데 한 게 아니라 지속해라 지속하면 반드시 열매가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 1미터를 놔두고 이 사단이 유혹으로 시험거리로 미혹해가지고 결국은 함정복, 올무, 틀과에 갇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영적인 무기 중에 무기는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일심, 전심, 지속하면 반드시 열매가 일어납니다 염려, 불신앙, 상처가 우리에게 엄습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번 주 말씀처럼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말 자체가 좀 그렇죠 우리가 주체되어가지고 성령을 위해서 심습니까?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증인되도록 권능받고 증인되도록 우리를 삼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성령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누가 보면 22장 46절에 보면 시험에 이르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낙심과 포기대와 흔들릴 일들이 많습니다 문제와 갈등들이 있어요 이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가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휴, 그때 참았으면 왜 요번에 나왔을까 우리 딸이 셋째가 청년의 임원 1년 하고 이번 주 인수인계인 것 같아요 인수인계 청년의 임원이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지역 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임원은 밤낮 그냥 새벽에 전투적이에요 1년을 딱 하고 나니까 요번 주에 인수인계인 것 같아요 오늘 월요일날 딱 알바 갔다 와가지고 잠깐 누워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허전해 보이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수고했다 당분간은 허전하고 마음이 아플 거야 선불도 엄청 준비해가지고 작별한다고 막 준비했다고 그러면 내가 조금만 너 그렇지? 조금만 지나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서는 너 허전하고 허무하냐?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고 실수 그러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네 조금만 조금만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흙담이 꺾이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는데 조금만 기도하면 중독이 치유되는데 요거를 사단이 포기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낙심은 절대 금물이거든요 영적 조급함을 버리는 거 사단은 정말로 이번 주 말씀처럼 응답의 그 자리 앞에서 올라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그 문제 앞 때 절망과 죽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은 작은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앞에 있는 정도니까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 주고 천군 전사가 동원되어 주고 말씀이 성취되어 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걸 체험하는 그것을 체험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다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사단을 이기고 그 죽음 앞에 당당하게 십자가를 앞에 가고 제자들은 뭐라고요? 여전히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을 못 누렸기 때문에 제자들은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그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는데요 45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예수님은 그 영적인 문제를 이기셨어요 당당하게 나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있고 유혹에 빠져있고 시험과 갈등 속에 있고 예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누렸어요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치 추울 때 따뜻한 물 한잔 먹으면 순간적이지만 마음에 뭔가 편안한 명령을 오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드시는 분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드십니까? 그거 참 이상한 분들이요 그런데 어느 세대가 지난주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되게 좋대요 잠시 먹는데도 느낌이 오고 반응이 오잖아요 기도할 때 영적인 힘, 행복, 흑암과 불신앙이 꺾여지는 것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도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당당히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잔을 들고 잔을 들고 그 짐을 지기 위해서 가시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이 기도의 비밀에서 나의 루틴 속에 아침, 점심, 저녁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일이 바쁩니까? 어떤 사반부는 하루 종일 바쁘더라고요 일이 바쁩니까? 바쁘기 이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넘어서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 물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강단 말씀이에요 이제 연말이 다 지나가는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2021년이 마무리되어지는데 원단 말씀 중에 여러분 10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1년 동안 기도하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잡았던 것이 뭐냐면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손에 강주를 놓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의 대적을 치시고 원수의 대적을 멸하시고 기름진 밀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을 먹이신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딱 어깨에 무거운 짐과 손에 드는 광주를 뭐냐 창세기 3장에 있는 내게 있는 체질 나만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시고 기름진 밀과 바위에 나오는 꿀로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이 올 한 해 세우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걸 묵상하면 됩니다 대진표를 바꾸면 되잖아요 당연히 복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 금요강당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루틴 속에 강당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본부 메시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예언 강당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더 깊이 보면 됩니다 어떨 때 기도하다 보면 이번 주 기도 제목 저기 설계 제목이 뭐였지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근데 일대지가 뭐였지 일대지가 뭐였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고 기도하고 보고 기도하고 원단 메시지는 뭐였지 보고 기도하고 금요철의 메시지 같은 경우는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우리가 사는 길 내가 사는 길은 복음으로 각인뿔이 채질되는 건데 오직 영적 자세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제가 이 얘기를 금요철을 끝나고 가면서 우리 집사람이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금이 오직 영적 자세에 따라 말하지 마 나 보게 주의요 나 안 탄다 혼자 걸어가 오직 영적 자세에 오직 변화산에 따라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이 말씀까지 묵상하면 되거든요 이번 주 말씀 같은 경우에 갈라스 6장 7절 9절에 보면 성령을 심는 자 저는 딱 다가오더라고요 성령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 그리스를 증언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헷갈리지 마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딱 하나 성령 충만 그리스를 깨닫게 하고 결론은 복음의 증인 나가서 말하든지 삶으로 말하든지 나가서 캠프하든지 우리 삶을 통해서 전도하든지 직장생활하면서 삶을 통해서 전도하든지 나가서 캠프하든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성적인 힘을 얻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전도하든지 부드럽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시간에 와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캠프해 보세요 지속해 보세요 전도문 많이 하십니다 물론 지속되는 부분은 좀 그렇겠지만 영전 많이 돼요 요즘도 많이 궁금하시면 여러분 대교구에 교구에 캠프 가봐 보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뭐라고요? 증인되는 거다 삶으로 전도하든지 나가서 캠프하든지 반드시 열면 일어납니다 왜 암을 안 하세요? 그 얘기는 못해요 캠프 얘기는 지금 이 시간이 아니니까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캠프 현장이 얼마나 열문을 여시는지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응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 충만을 주시게 돼 있고요 그리고 유혹과 시험을 가져주는 사단은 결박되게 돼 있고 나는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상태로 바뀌게 돼 있고 그 속에 기도의 내용은 강단 말씀 그리고 본부 메시지 붙잡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더 나아가서 성경 보면 말할 것도 없고 깊이 들어가면 반드시 기도에 대한 응답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주 말씀처럼 성령을 내서 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되는 거 요즘 이렇게 캠프 목요일날 오크나 하요일날 이렇게 나가보면 영접은 그렇게 돼야 돼 다락방이 지속되는 부분을 좀 얘기하지만 요즘 보면 나아가 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 이 새벽 기도 온 분들은 다 그렇게 누리시는 것 같아요 기도의 비밀을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나의 기도, 루틴, 기도의 습관, 기도의 규례, 시스템 기도가 안 되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기도 안 되잖아요? 그냥 말씀 들으세요 그 시간에 그건 그 자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유혹과 시험을 주는 흑암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체험하며 지역에서 삶으로 전도하든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든지 증인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본당헌당을 위해서 단임 목사님을 향해서 또 이제 2022년 청지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인데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